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어제의 나를 잊고 새로운 내일을 찾아가는 15가지 성장법칙, 30년간 500만 리더들의 삶을 바꾼 기적의 성장 프로젝트, 존 맥스웰 지음, 김고명 옹김, 전옥표 감수, 비즈넥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경기를 뛰는 선수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명예를 높이 쌓았다는 것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생이라는 경기에 성실히 임했다는 자부심이다.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법만은 잊지 말아라. 아직 그대 안에 꼽히지 못한 가능성이 남아있다. 천천히 그대 안에 가능성을 펼쳐라. 차례 브롤로그 내일이 더 멋진 삶을 위해 제1장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제2장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찾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제3장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제4장 지금 잠시 멈춰도 인생이 더디가는 것은 아니다. 제5장 성공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1만 시간의 성실함이다. 제6장 당신 자신을 좋은 사람들 속에 놓아두어라. 제7장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비전이 된다. 제8장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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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그러니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제9장 결국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제10장 인생의 스트레칭을 잘 하고 있는가? 제11장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포기했는가? 제12장 인생을 신기한 것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라. 제13장 담고 싶은 사람, 담고 싶은 인생을 찾았는가? 제14장 당신 안에 감춰둔 가능성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제15장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로그 내일이 더 멋진 삶을 위해 어떤 언어에서건 상관없이 잠재력이란 참 매력적인 단어다. 잠재력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앞날을 낙관적으로 보게 한다. 또한 성공을 약속하고 성취를 암시하며 위대함을 내비친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잠재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당신과 함께 태어나 조금씩 잘하는 바로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나도 안다. 잠재력을 발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깨달아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면 잠재력 발현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책은 자신의 가능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성장의 원리를 알리고 능력을 갈고 닦아 인생의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고 자기 인식을 높여하며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 또 경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영혼도 살찌우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성장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는 비밀상자 속을 여는 열쇠다. 그 열쇠는 당연히 거저 얻을 수 없다. 돈이 많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습성을 바꾸고 자기 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그 열쇠를 손에 얻었으면 좋겠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이뤄낸 삶의 성과에 무한한 경애감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1장 의도성의 법칙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커트 캠프 마이어는 그렇게 묻고 나서 참을성 있게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답을 찾아 머릿속을 휘저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는가 이런저런 목표를 늘어놓으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털어놨다. 그런데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 문득 내가 무엇을 했거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할 뿐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한 계획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내 전략은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기였다.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만사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다. 능력을 키우려면 관계를 개선하려면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해안을 기르려면 난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더 오래 일하면 될까 상황이 나아지길 마냥 기다리는 것은 또 어떨까 내가 커트와 대화를 나눈 것은 1972년 홀리데이인 호텔 식당에서였다. 당시 나는 경력을 한 단계 올릴 기회를 막 잡은 상태였다. 내가 속한 교단에서 가장 좋은 목사의 목회자 자리를 제안받은 것이다. 기업으로 치면 고위 임원진 자리를 제안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아직 24살밖에 안 된 내가 감당하기 벅찬 자리인데다가 까딱하다가는 보란듯이 추락할 게 뻔하다는 점이었다. 커트는 개인의 성장을 돕는 자기개발 컨설턴트였다. 그가 식탁 건너편에 있는 내게 교육과정 안내책자를 내밀었다. 이런 가격이 799달러나 되다니 당시 내 한 달 월급과 만몽든 금액이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 성공이 따라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커트의 의견은 달랐다. 그에 따르면 성공은 성장에 달린 일이었다. 불현듯 목표에 집중하면 목표 작체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꼭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하고 목표도 달성하려면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 운전 중의 문두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이 나오는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책은 14살 때 처음 읽은 후 10번쯤 더 읽은 것 같다.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급급해 자기 자신을 개선할 방법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발이 묶여있다. 형편상 나는 커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커트 덕분에 앞으로 닥쳐올 난관을 해결해 좀 더 나은 리더로 발돋움한 실마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가 지금 있는 곳과 도달하고 싶어하는 곳 아니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을 가로막는 장벽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성장의 장벽이었다. 나는 그 장벽을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꿈, 목표, 포부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나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성장과 잠재력 발현을 가로막는 잘못된 신념이 한두 개쯤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성장 의도를 가로막는 여덟 가지의 그릇된 생각을 살펴보자. 1. 추측의 장벽 성장은 저절로 이뤄지는 거야 어릴 때는 몸이 쑥쑥 성장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키가 자라고 힘이 세지며 새로운 것을 더 자라게 되는 것은 물론 난관도 잘 이겨낸다. 아마 정신적, 영적, 정서적 성장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세월이 가면 저절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만화 피너츠에서 찰리 브라운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인생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그냥 지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야. 하지만 그냥 지내면 더 나아지지 않는다. 성장하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턴은 살다 보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때가 온다. 라고 말했다.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면 우리는 자신의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몽태뉴의 말을 빌리자면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2. 지식의 장벽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커트와의 대화 이후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답을 구한 사람에게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장 계획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나같이 성장 계획이 없었다. 성장 방법을 모르기는 그들이나 나나 매한가지였다. 디자이너이자 예술가, 컨설턴트로 일하는 로레타 스테이프스가 즐겨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면 세상도 명확하게 응답한다. 내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았다. 나는 새로 제안받은 자리에 꼭 맞는 사람, 내가 세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었다. 많은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야 무언가를 깨닫는다. 역경을 겪으며 혼출이 나야만 교훈을 얻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때 변화는 좋은 쪽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얻은 교훈은 집중하거나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차라리 의도적으로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자신이 도달해야 하거나 도달하고 싶은 성장 지점을 정하고 무엇을 배울지 선택한 다음 스스로 정한 속도와 원칙에 맞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커트를 만난 뒤 달리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아내 마거릭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799달러를 마련할 국리를 했다. 나는 점심을 걸렀고 휴가도 취소했다. 그럭저럭 견디면서 6달이 지나자 목표를 했던 금액이 모였다. 드디어 성장 교재를 사고 앞쪽부터 자세, 목표, 원칙, 평가, 일관성을 훑어본 나는 마치 하늘을 헐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교재의 내용은 그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내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 책에 담긴 교훈 덕분에 내게 성장의 문이 살짝 열렸고 나는 그 틈으로 곳곳에 있는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내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더 많은 사람을 이끄는 동시에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나가 내 앞에 다른 기회, 즉 보다 넓은 세상이 펼쳐졌다. 신앙을 제외하면 성장하겠다는 결단 만큼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없었다. 3. 시간의 장벽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린 시절 아버지께 자주 들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통나무 위에 개구리 다섯 마리가 앉아있었어. 그 중 네 마리가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면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한 마리라고 큰 소리로 답했다. 아버지는 빈끗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다섯 마리야. 왜냐고? 마음먹은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그 점을 자주 일깨워주었다. 미국의 정치인 프랭크 클라크는 모든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실천했다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들이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의도성 체감의 법칙에 걸려들고 만다.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란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 수 있도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난생 처음 성장 프로젝트를 접한 나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내게 주어진 일이 벅찼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비가 될 게 뻔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지 평가하려 했으니 말이다. 좀 더 나은 리더가 되지 못하면 내가 얻을 것은 실패밖에 없었다. 따라서 나는 최대한 빨리 행동을 해야만 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생활이나 일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하루빨리 성장 혹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성장을 시작해야 할 때다. 교육학자인 레오 버스카 글리아는 내일을 위한 삶은 언제나 실현해서 하루 먼 삶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준부되지 않았어도 일단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직도 성장 의도가 없다면 오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딛자.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몇 개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기쁨은 딱 거기까지다. 성장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반대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성장을 지속하면서 끊임없이 다음은 뭐지? 하고 물을 수 있다. 4. 실수의 장벽 실수하면 어쩌지? 성장은 혼란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답이 없음을 인정해야 할 때나 실수하지 않으려 했음에도 실수했을 때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런 상황을 반길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성장의 길에 들어서려면 그 정도 인생 수업료는 내야 하는 법이다. 예전에 로버트 슐러의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만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시도해 보겠는가? 나는 이 말에서 무리일 듯한 일에 도전할 힘을 얻었고 또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책을 썼다. 출판사에서 첫 증정본을 받자마자 속지에 슐러 박사에게 전화하는 말을 쓰고 그를 직접 찾아가 내 인생에 궁극적인 영향을 준 것에 감사했다. 그날 함께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말을 떠올린다. 성장하고 싶다면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저술가 워렌 베니스 교수는 실수는 실천의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의도를 가지고 성장하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실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5. 완벽의 장벽 시작하기 전에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해 완벽의 장벽은 실수의 장벽과 비슷하다. 이는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최상의 방법부터 찾으려는 자세다. 커트를 통해 성장 계획의 개념을 알게 된 나는 최상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앞뒤가 바뀌었다. 최상의 방법은 일단 시작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밤에 자동차를 타고 낯선 도로를 달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운전하기 전에 전체 경로를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차츰 길을 알아가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길이 조금씩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길을 더 보고 싶으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6. 영감의 장벽 그럴 기분이 아니야. 몇 년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한참 동안 기다린 적이 있다. 대기환자가 어찌나 많은지 기다리는 동안 하려고 가져간 일을 끝내고 나서도 한참이나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서 의학지를 지저귀다 다음에 글을 발견했다. 동기의 관성에 대한 좋은 사례였다. 참고로 이 글은 나이키가 똑같은 말을 광고에 서용하기 전에 썼다. 일단 한번 해봐. Just do it. 휴, 우리는 거의 날마다 한숨소리를 듣는다. 나 역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당뇨병 교육가들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바른 습관을 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해 한숨을 쉰다. 동기란 번개처럼 번쩍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부여하거나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동기는 함정이다. 아예 동기를 생각하지 말자. 일단 한번 해보는 거다. 운동, 체중 감량, 혈당 검사 등 뭐든 시작해보자. 일단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동기가 생기면서 지속하기가 쉬워진다. 동기는 사랑과 행복 같은 부산물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한방을 날린다.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는 기분이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하자.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하자. 커트가 성장 의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나에게는 그걸 하지 못할 이유가 수두룩했다. 시간도 돈도 경험도 다른 그 무엇도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성장 의도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딱 하나였다.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것 하나에 매달려 나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어떤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아무튼 나는 시작했다. 놀랍게도 성장에 매진한 지 1년이 지나자 내가 영웅처럼 여기던 사람들 중 몇 명을 뛰어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성장에 집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의도가 내면 깊숙이 들어왔다.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후로 나는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쩌면 기운차게 성장 계획에 달려들 기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내 말을 믿었으면 좋겠다. 일단 성장하기 시작하면 계속 성장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이유가 생긴다. 성장하기로 마음먹고 최소한 1년 정도만 성장에 매달려보자. 그러면 성장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되고 한 해가 지날 무렵이면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7. 비교의 장벽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잖아.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하루는 다른 리더 3명을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훌륭한 리더들을 만나 대인관계를 넓히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처음에는 키가 팍 죽어 있었다. 서로 생각을 나누다 보니 누가 봐도 내가 끼어들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그들은 나보다 6배쯤 큰 조직을 운영했고 아이디어도 양과 질 모두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나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심정으로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도 얻었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모임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배울 게 생긴다. 8. 기대의 장벽 이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순식간에 성장해서 힘들이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스스로 운을 만들어내는 공식이다. 준비 더하기, 자세 더하기, 기회 더하기 행동은 운. 언제나 처음 단계는 준비다. 유감스럽게도 준비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자. 진론의 말처럼 하룻밤에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어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해 잠재력을 발현하고 싶다면 성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 성장 의도를 갖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도를 가지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금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의도적 성장의 첫걸음을 뗀 해 나는 이것이 평생 지속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그의 내 마음속 질문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해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로 바뀌었다. 당신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기 바란다. 물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40년 전에 성장 여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나 멀리 갈지는 몰라도 방향을 정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 인생에서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어디라고 보는가 이 물음에 답하면 성장 여행이 시작된다. 우리가 인생에서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자신이 받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투자해서 가능한 최고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불이익게 많을수록 가능성도 크다. 물론 그만큼 더 멀리 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늘 이 말을 강조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최상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에 온 힘을 기울이자. 2. 바로 지금 한다. 1974년 나는 데이턴 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위기의식을 주제로 한 사업가 클레멘트 스톤의 강연을 들었다. 바로 지금 하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마다 침대에 나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자라고 50번 말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도 바로 지금 하자라고 50번 말하는 겁니다. 그날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은 약 8천명 정도 되었지만 나는 스톤이 나를 위해 말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6달 동안 그의 조언을 충분히 따랐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자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강한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현재 당신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의도적 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얼마 전에 내가 읽은 제니퍼 리드의 글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나중해보다 더 고약한 말이 있을까? 나중에 할게. 5년 동안 구상한 책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쓸 거야. 저축해야 하는 건 아는데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꿈을 꿰려고 휘두르는 망치. 스스로 성공 기회를 가로막으려고 세우는 수많은 장벽 중 하나다. 내일 시작하는 다이어트, 다음에 하게 될 구직활동, 언젠가 쫓을 인생의 꿈은 우리 손으로 만든 다른 걸린돈과 결합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든다. 왜 그런 식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가? 왜 지금 바로 행동하면 안 되는가? 현실을 직시하자. 익숙한 길은 걷기 쉽지만 미지의 길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법이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이제 멈추지 말자.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자.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당장 말이다. 3. 두려움의 요인을 직시한다. 얼마 전에 나는 성공을 가로막는 두려움에 관한 글을 읽었다. 그 글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새로운 것을 위해 안정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재정적으로 불안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과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중에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주변 사람들과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성격상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모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사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든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두려움과 믿음 중 어느 쪽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이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더 강한 쪽이 이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키우고 두려움은 떨쳐버리길 권한다. 4. 우연한 성장에서 의도적 성장으로 전환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쉽게 타성에 젖는다. 편한 습관에 빠져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그럭저럭 맞춰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삶에서 용쾌의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순전히 유행일 뿐이다.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습관에 젖어 있었다면 타성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빠져나오기 바란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타성에 젖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우연한 성장과 의도적 성장의 차이를 살펴보면 된다. 우연한 성장 내일 시작하기로 한다.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실수하고 나서야 배운다. 행운에 의지한다. 금방 포기하기 일수다. 나쁜 습관에 빠진다. 허풍을 떤다. 안전을 제일로 여긴다. 피해자처럼 생각한다. 재능에 의지한다. 졸업 후에 배움을 멈춘다. 의도적 성장 무조건 오늘 시작한다.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실수하기 전에 배운다. 노력에 의지한다. 오랫동안 끈기 있게 버틴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힘쓴다. 끝까지 해낸다. 위험을 감수한다. 배우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성품에 의지한다. 절대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철학은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선택에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자신과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타고난 첫 모습에 이르려면 그럭저럭 살면서 교윤이 제 발로 찾아오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미래가 걸렸다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성장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말로 미래는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와 당신, 그 밖의 누구든 마찬가지다. 성장하려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